훈쥐에 있고 이런 원정상을 위해서 오늘 세월가니가 준비했습니다. 원정상 사람 만들 닥성시킴 Let's get it! 언제 오십니까? 이제 들어온데 안녕하세요. 월드 스타이 혹시 뭐 빈가요? 월클라인이네 그냥 본사로 저 뭐하면 되죠? 당신 영상 기억납니까? 토르비운으로 조지는 영상? 거기에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랄까요? 망치 들고 이속 틀고 뽕주고 꼽고 숨었다가 조나 달리는 거야. 5킬만 하시면 됩니다. 5킬을 한다고요? 토르비운으로? 5번째 안 해보셨나요? 자 갑니다. 원정상, 뒤정상, 치명상 갑니다. 아니 힐 비틀 아니 지금 야 설마 망치만 들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? 망치들이라며 망치로 죽은 거 아닌데 이거?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트롤이고요. 총 들고 있다가 딱 뽕 받으면 그때 이제 영웅맹키로 이제 망치를 꺼내라고요. 준비해야 돼 이제 갑니다. 가자! 가자! 아니 야 망치를 못 맞춰 미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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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임이 원래 전에 안 좋았나? 뭐하노 진짜로 아 근데 여기서 할만 하겠다. 네 우리 팀 삐라 여자친구 있다. 삐니 있다 삐니 삐니님 혹시 저 팬이세요? 죄송해요 정상님 정조 꼴찌에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노하우가 뭔가요? 이거는 제가 전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.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 21살이죠. 내가 인마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인마 인생 역전 이런 거 없었어. 인생 조짐은 그냥 그대로 조진 거야. 조짐님이세요? 예? 야 레츠 마이프 타임 준비된다. 가자! 가자! 이거 안 된다. 이제 알았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화물맵이에요. 수비가 훨씬 좋아 그리고 그거 맞아 안 되면 어떡해요? 안 되는 걸 되게 아는 게 이게 오늘의 그거예요. 저는 어찌 저거 다시 재원해 봅니다. 자 이번 맘 아니면 답없다. 집중해 얘들아. 제발! 망치가 너무 짧아. 망치가 짧으면 좀 그렇잖아. 길어야지. 이속 준비된 말에. 숨어야 돼요. 숨어야 돼요. 옆에 숨어 여기. 오케이 준비된 간다. 하나. 둘. 셋. 이속이 적절하게 만난다. 빨리. 빨리. 아니 좀 해봐봐 오늘. EMP까지 써뒀어. 네? 아니 아무래도 다 죽었는데. 아니 뭐야 이게. 왜 해봐라지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요. 미션 노트. 서울가니아 새로운 초대한 손님 한 분이 있습니다. 오케이. 이렇게 하고 탁 하고 겐지로 갑시다. 주문하세요 원정상. 어떻게 해드릴까요? 일단 아마 필수고 다리야. 자리야 이씨. 무슨 자리야 같은 소리 하고. 아니 이제 자리야 두방용 아닙니까? 시시미 님이 하세요. 아니 아니 시시미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나물보님. 그래서 아나랑 못 필요한데요 원정상님? 나물보님 지금 원정상한테 김말라 왔습니다. 당신 진짜 패고싶대요 진짜로. 적당히 하래요. PC방 옆에 있었으면요. 죽방을 하는데 갈겼대요. 네. 자 그럼 PC방 갑시다. 진짜. 네. 오케이.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여미이셔. 뭐 원정상 따라하는 건가? 기아하십니까요? 왜 왜 따라 하시죠 원정상? 저게 없죠. 원정상님은 오늘 식사하셨습니까? 저 밥 먹고 왔어요. 밥 뭐 먹었어요? 저요? 순대 먹어 먹었는데요? 피자 먹는 건 뭐야? 아아아아아아 귀 먹었나 진짜. 뒤에 순대 꼽았어요? 어 이거 기가 안 나요? 준비 되었나? 하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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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돈까스 됐어 어떡해. 아 자리아가 자꾸 1인만 박아요. 종승났소. 4탄에 묶였을 때 같이 묶여서 시메트라가 순간이동기를 써준다면? 그거 시메트라 통동기 써져요? 동방 나가시는 분으로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탐호작용은 돼있죠? 탐호작용이요? 네. 혹시 핸드폰도 티쓰시나요? 카라 티 해보셨나요? 카라. 탐당하게 걷기! 카라 알아요? 카라 알죠. 오오오오오오오오. 혹시 박용석 아세요? 박용석이 누구야? 저희 어머님 이름이 누구야? 아... 아.... 선생님 어머님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누구야? 그럼 뭐 당신네들 우리 엄마 이름 알아요? 형 아직 알아요. 저엄마 비하한 거예요 지금? 왜 몰라요? 왜? 야 뽕 준비했다! 어떡해. 내려와봐요. 1놈이 따라줄게. 나미는 가르르르르. 나이스! 1검! 2검! 3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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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검은 좀 약한데! 4검 갑시다! 4검이요? 4검? 네. 여러분 너무 처진 것 같아요. 파이팅 함께 갑시다. 자 끝장! 하님 오늘 왜 이렇게 억텐이죠? 난 뽕이 준비됐다고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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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곰난합니다. 곰난해. 예. 자 곰이다! 빨리! 고! 고! 와! 나이스! 아! 저 오빠서 이제 거점을 들어가야지 나무들보니 이거 판단이 무슨. 파찌는 귀신같이 먹네. 포텐션은 있구만 근데 우리 원래 처음에 솔저 하기로 했거든요? 솔저를 하기로 했다고요? 근데 왜 지금 겐지 나오고 있어요 저희? 네가 한다면서요 겐지 솔저 하기로 했는데 왜 근데 겐지 하고 있어요? 아니 하고 싶다 하니까는 겐지를 차라리 솔저가 훨씬 쉽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 합니까? 손브라 어때요 손브라 모두가 포기한 순간 비랄선 이제 호 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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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가 않아요. 나이스! 해금심받나요 이거? 이야! 해금심받나요! 자기야 킹! 야 불은 뭐 짐 닫으어! 야 너무 치한거 아니야. 아 그냥 필요는 없었어 사실상. 뭐야? 맞아 맞은데? 뭐야! 바로 거기에 퍼포먼스를 받아难 힐.0! 힐.0! 힐.1 힐.0 그리고 36 Kun 힐.12 와이크 뽑고 있는데 하나 깎고 한 번쯤 해서 돌아가면 돼야 돼 어이 원정창 나도 왜 이따구 하하하하 야야야야 이제 됐어 이제 굶은다 아니 뭐 죽을댔어 계속 금박쳐 금박쳐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얏 돼지 왼쪽 돼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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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컷 위에 있는 다리로 가야 죽을 수 있는데 가운데 다리를 없애야 된다고요? 가운데 다리 행명하세요 가운데 다리를 밀어야 된다고요 지금 성전환 선언하신 거예요 전 이미 밀었어요 하나 둘 셋 아아 오지게 달 치운다이 어이 원정상 왜 나보다 궁극기가 흐리지? 별거 없는 걸? 궁극기 100% 삐라 궁극기 95% 원정상 그들의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된다 아아 그냥 한치 앞 그냥 님 한치 앞이라 좀 아세요 제발요 근데 나 진짜 솔저랑 목소리 똑같지 않나 궁극기가 좀 나 준비됐어 간다이 베비맨도 아아 거품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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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찌 파찌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문비가 3시간 추가해요 오오오오오오 와 마지막이네 이거 진짜 오오오 깔끔하게 오오오 와 이거 쏘드 9인데도 에임 따라가는 거 봐나 오오 야 에임 좋네 어? 오오오 공격 Scaleito는 3킬이었는데 어떡하지? 뭐 judges 저희가 오늘 방송가 끝날 수 있다는게 중요합니다 例진 Remote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세요 다음에 또 더 다양했으니까 생각을 해볼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치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김지원님을 초대하는 거야. 물어보세요. 빨리 그 다음 사자는 김지원님이라고 지금 자고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김지원님을 기억하는 거예요. 뭐야 끝났나? 와 근데 손자가 거품만 계속 받으니까 그냥 조금만 해도 돼요. 아니지. 우리의 케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. 아 네 솔직히 인제. 다음에는 손자 같은 거 불러주세요. 네. 네. 빠바바바밤. 꾸점 눌렀어? 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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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!